와 정말 이건 뭐 개인풀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호텔 47층에 위치한 수영장인데 지금 이제 저녁 7시인데 아무도 이용하지를 않아 물 퀄리티 보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와 베트남 전체가 다 보이는 돈 많으신 분들이 사는 그런 동네 아니 수영하려고 수영복 갖고 왔더니 뭐 여기 이렇게 사우나 같은 게 없어 어떻게 좋은 호텔인데 사우나는 방엔 없고 아무튼 재밌다 잘 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수영장 진짜 쩐다